선거 부정이 만연한 사회고 모든 것을 은폐하게 극극한 사회인 거죠. 오늘만 보더라도 대우조선의 여러분들 금속노조 탈퇴가 안 한 그런 선거까지 이런 다 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준석이도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는 게 경찰 수사만 대충 피하면 또 당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선거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선거를 다루었던 것을 여러분들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로 총선의 전남 전북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우리는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민디님이 제공한 그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차이값이 대개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고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값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박지원 후보가 출마했던 목포시입니다. 민생당 박지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김원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미래통합당도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야전문과 함께 박지원 4.15 총선을 한번 분석해달라. 이런 분석하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40%를 빼앗고 박지원 후보 민생당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한테 10%를 빼앗고 도합 60%를 빼앗았는데 표수는 3897표를 빼앗은 겁니다. 총조작표수는 빼앗고 더하고 했기 때문에 3897표의 2배인 거죠. 컴퓨터 여러분들 딱 계산해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이것이 박지원 후보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박지원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무소속 그러니까 이게 6.5683이죠. B, C, D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6.583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넘겨준 겁니다. 플러스 6.583. 그대로 뭡니까? 컴퓨터는 다섯 자리까지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표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빼앗은 표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15 총선에서 대체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안 했는데 그러나 특정 지역은 딱 사람을 찍어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냥 찍은 후보는 당연히 뭡니까? 낙선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딱 찍어서 당선시켜야 될 후보는 당선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총 결과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15 총선에 전남, 전북의 특별지역.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40%를 빼앗고 그리고 박지원 후보의 민생당 후보와 함께해서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무소속 후보와 함께 10%를 빼앗았는데 이 총표수가 3,897표입니다. 이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총여름 조작표수는 3,897표 곱하기 2가 되겠죠. 전주시는 다 이름 조작을 했습니다. 갑, 을병. 전주시 의료는 이스타한공으로 유명한 그 이상직 씨입니다.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50%를 빼앗고 민생당의 후보와 함께 50%를 빼앗고 무소속의 의견은 5%를 빼앗아 가지고 4,310표를 이상직 후보와 함께 대해줍니다. 4,310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상직 홍보에 대해주니까 총 조작표수는 4,310표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직 후보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인물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박지원 후보처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후보도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주시 병에서는 정동용 후보 같은 경우는 30%를 빼앗겼고 무소속 후보와 30%를 빼앗겨 가지고 총여름을 빼앗은 표가 6,604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 갑도 똑같은 조작을 했습니다. 전주시 갑은 통합당 민생당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CED 후보한테서 50%, 50% 빼앗아 가지고 4,936표를 더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렇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뭔가 아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찍어가지고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낙선시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한 모든 세세한 그런 내용들은 다 지금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라는 거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숫자를 사전투표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누굴 찍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몇 퍼센트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cd후보들 같은 경우는 표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표를 또 딱 가져가는 겁니다. 표가 많건 접근간에. 다음은 여러분들 4.15 총선 당시에 인천광역시 결과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여러분들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대한 최종 선거 공판이 오는 목요일날 7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선거 결과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천광역시 선거에서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총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 총득표수의 바탕을 두고 선거결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초선의원이 북한과의 접견 지역이고 방공의식이 비교적 강한 옹진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단 한 명이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전폐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못 살아남았죠. 그러면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냐 여러분 이것도 중앙선거알린회에 발표한 전산 프로그램 선거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숫자 사이의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조작부렴을 찾아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민경욱 후보는 20%를 빼앗깁니다.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는 20%를 빼앗겼습니다. 총 40%를 빼앗긴 거죠. 표수는 4682표가 됩니다. 당연히 민경욱 의원이 이긴 선거죠. 그걸 그냥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겁니다. 그다음 미추홀 값도 25%, 25%를 조작을 했고 전익영 후보가 나왔던데 미추홀 을도 20%를 조작을 했고 그리고 무소송인 윤상현 후보의 20%. 여기 미래통합당의 미추홀에는 안상수 후보고 그다음 무소송 후보는 20%와 윤상현 후보입니다. 4721표를 조작을 한 거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15군데에서. 특히 여러분들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를 물려받은 계양을은 송영길 후보는 이렇게 35%를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빼앗고 정의당 후보에게도 35%를 빼앗아가지고 총표수로 4107표를 더 얻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이겼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안 해도 되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그냥 무자비하게 이런 조작을 한 거죠. 모두 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입니다. 조작감만 전산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다 손의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주만인도 아파트 동대표도 매우 의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률만 다르게 해서 그렇게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수를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꼭 같은 짓을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도 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 판단착오를 해가지고 그냥 다행히 운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 여러분 그다음에 안산시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투표지를 투입한 증거가 포착된 곳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복습안심 키시고 이게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총 득표수입니다. 민주당 제종길 11만 9,595표. 국민의힘 이민근 11만 9,776표. 181표 차이로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와 승리했다. 이게 이런 최종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게 뭔가 아니까 투표수 레벨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B도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죠. 그런데 합산 총계를 발표를 안 합니다. 제야 전문가 총계를 딱 이렇게 대해보니까 놀랍게도 A, B 자료를 선관위가 다 발표를 하는데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선관위 자료가 항상 남습니다. 53장이 남고 국민의힘은 55장이 남고 그다음에 기타, 무효포까지 다 합치면 118표가 남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이런 118표, 53표, 55표가 남는 것이 표시가 되면 이거는 기계가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남은 상태에서는 전산작업이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움직이는 전산담당자들이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개수 조정을 합니다.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5, 총 마이너스 118.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작업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의문 가운데 하나는 A, B 숫자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A, B 숫자가 맞지 않냐? 투표소 레벨에서 일정한 퍼센트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조작을 하고 나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남습니다. 그것을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0.7표가 남으면 한 표로 계산해 줘야 되고 0.4표가 남으면 제로표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소위 소수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수가 일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일치하지 않고 표가 남는다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이너스 118표가. 그런데 이번에 6월 13일인가 6월 12일에 재검표를 했습니다. 투표함을 까보니까 놀랍게도 숫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바뀌는데 여러분들 179표자로 3표 차이가 2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들은 두 표 차이밖에 안 났다. 당나게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문제없다. 승관이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검표 결과가 여러분 이 결과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대회가 원래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맞지 않느냐. B하고 여러분들 52표가 남고 그다음에 이런 B하고 이민군으로도 52표가 남습니다. 다른 걸 다 합치게 되면 이것도 118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52표를 더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함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검표를 하기 전에 투표함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투표함을 재검표 과정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A. 선관위가 공식조를 발표한 총득표수입니다. 총득표수는 당일 득표수하고 사전득표수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모두 다 표를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붉은색을 못 본 겁니다. 붉은색도 모르고 그래서 신 투표식을 덧집어넣은 겁니다. 붉은색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붉은색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A 검정색 자료에 맞춰서 사전 투표 투표제하고 당일 투표 투표제를 새로 만들어 집어넣었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인 붉은색보다도 각각 52표, 52표가 더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붉은색을 모르고 A에 맞춰서 표를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의 통관리 가능성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증가하는 증거가 바로 B하고 E의 격차가 52표, 52표 나는 겁니다. 딱 걸려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딱 두 가지 툴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적당하게 위조 투표제를 만들어서 투입합니다. 당락이 결정된 다음에 대부분은 입을 다물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제를 개수하고 선관위 발표일은 될 선거 결과하고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는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지거나 지금처럼 재검표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개표가 끝난 지역선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자체를 재검표장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 속에 투표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투표제를 다 만들어서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 과정에 신투표 신투표가 남았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지 위정감죄는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선거 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 사무에 관련된 자들이 이런 행위에 관련될 때는 중벌 처벌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대전구청장 선거 한번 보십시오.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전구청장 선거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구청장, 군수, 시장 선거가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6월 1일 대전광역시 구청장 선거입니다. 다 여러분들 5개 구해서 10%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규모가. 10% 조작특표수는 1903표 1951표 총조작특표수는 10%만큼 국민의힘 후보완께서 빼앗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빼앗아서 더해주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죠. 이 2배입니다. 총조작특표수가 10%를 다 조작한 겁니다. 대전광역시 구청장 선거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다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자료는 소위 선거 사기를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에 따라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안 했으면 들쭉날쭉 들쭉날쭉 자연수가 돼가지고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숫자는 그 만든 공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명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조작 공식. 그걸 찾아내 보니까 조작 공식이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모두 다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아주 조악하게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10%를 다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넘겨주는 걸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그러면 구청장 선거를 했으면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 안 했겠냐. 일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17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다음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여러분 다 같이 했습니다. 대전은 여러분들 소위 지방선거 이번에 실시했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의 시장선거는 여러분들 동일한 퍼센트를 조작을 했습니다. 위가 유성구청장 선거고 여러분 밑이 대전시장선거가 유성구 사례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대덕구라든지 이런 데 다 대전광역시 시장선거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대전광역시는 구청장 선거에서도 각각 10% 광역시 시장선거에서도 10% 한 걸로 보입니다. 조작 규모는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가져간 퍼센트입니다. 유성 대전시장 선거에서 유성구민들이 던진 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10%를 조작한 거죠. 여러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장선거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장선거도 다 여러분들 좀 많이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제로가 됩니다. 제로썸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의 차이가 마이너스 9%만큼 송영길 후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겁니다. 종로구에서. 중구에서 또 오세훈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빼앗은 8%를 송영길 후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가 다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여러분들 구별로 다 여러분들 몸이 크기가 같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통합당은 미래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쌍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한 자리이기 때문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반올림 처리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유사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 쏟아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얻은 표를 그대로 뭡니까? 가져다가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률이 나오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수의 16%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16%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네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동적으로 뭡니까? 총조작값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 사람들이 방심을 안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한 10%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걸로 계산한 거죠. 그게 착오였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부분을 빼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은 아마 15% 정도 조작을 했고 서울은 여러분들 오세훈 후보가 얻은 표 가운데 15% 정도 조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종로구, 종로구하고 관악구 이런 데만 20% 조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요리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시장선거가 아니고 경기도지사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219만 정도 됩니다. 전체를 추구해 보게 되면 5.8%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그러면 그 표수가 12만 7,075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만 7,075표 정도가 빼앗는 거니까 더하는까지 합치게 되면 얼추 2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선관위 발표 자료는 8,913표 차이로 김동영 후보와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김은혜 씨가 빼앗긴 것을 찾고 그 다음 김동영 씨가 빼앗아간 것을 그냥 원상태 시키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총결과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23만 6,323표 차이 정도로 승리한 것 같다. 그것이 선관위 발표는 8,913표고 저희들이 추계한 추계치, 추정치는 23만 6,323표 차이로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들키지 않도록 조금씩 다 여러분들 표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분들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는 김은혜 후보와 함께 5%,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와 함께 30%, 그 사람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강용수 후보와 함께 50%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황순식 후보와 강용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적기 때문에 30%, 50% 하다로 큰 수가 아닙니다. 김은혜 후보는 5%를 빼앗더라도 표수가 크죠.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빼앗은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는 10%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42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산하에서는 통상 5%, 30%, 50%를 조작하거나 혹은 일부 지역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는 10%, 30%, 50%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안대가 없습니다.